예쁘고 아름다운 의리말도 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말도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비속어가 성에 관련된 단어이긴 하지만 엿이나 먹어라처럼 음식에 관련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엿은 꽤 맛있는 간식이고 특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선물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엿을 먹으라는 말은 왜 비속어가 된 것일까요? 비속어의 대부분이 그 어원이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엿먹어 역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비속어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64년 서울중학교 입시시험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중학교에 입학할 때 특별한 시험을 보지 않지만 과거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수능을 보는 것처럼 입시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1964년 12월 7일 65학년도 서울전기중학입시시험 자연과목 18번은 엿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엿을 만들 때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을 골라야 했는데 이때 보기가 디아스타아제, 꿀, 녹말, 무즙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의 답을 1번 디아스타아제로 발표했지만 4번인 무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무즙에는 디아스타아제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엿기름 대신 무즙을 넣어도 엿을 만들 수 있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원균은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온다면 정답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조금 가볍게 이야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학부모들이 실제로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교육위원회에 와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학부모들은 야! 이게 무즙으로 만든 엿이다! 엿이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전해져 내려와 엿먹어라는 말이 비속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엿먹어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954년 8월 2일 경향신문 김화진의 칼럼에 따르면 엿먹어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강원도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 한양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군복무가 끝난 이후에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지 않고 살던 집을 매매해 한양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집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한 이후에 주변 아이들에게 엿을 줘서 아이들을 증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집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와서 내가 몇 살 때 엿을 먹었다 라고 증언을 해줬습니다. 즉 엿을 먹었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이것이 전해져 내려와 지금의 표현처럼 쓰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엿이 성기를 가리키는 은어였다는 말도 있지만 역시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옛날부터 엿이 가지는 가치에 비해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헛소리와 함께 인용을 받는 감염을cious bit ,